강아지는 인간과의 오랜 관계를 가진 동물로 꿈속에서 강아지가 나타날 때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상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심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는 충성심과 신뢰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강아지가 꿈에 등장할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신뢰와 충성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거나 자신의 신뢰관계에 대한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충성스러운 본성은 꿈꾸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관계를 찾고 있거나 자신의 신뢰를 받는 상황에 대한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강아지가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다가오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관계에서 신뢰를 느끼고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꿈속에서 강아지가 배반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신뢰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종종 보호와 안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강아지가 꿈에 등장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꿈속에서 보호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안전과 안정성을 느끼고 있거나 이를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강아지가 주인과 함께 걷거나 주인을 지키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생활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거나 자신의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꿈속에서 강아지가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자신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또한 친구와 동반자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꿈에 등장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친구나 동반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친구와 동반자 역할은 꿈꾸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를 찾고 있거나 친구와의 유대감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강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친구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거나 이러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꿈속에서 강아지와의 관계가 갈등을 겪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친구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거나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 강아지의 상징적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강아지가 충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지며 꿈속에서 강아지가 등장할 때 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아지가 꿈속에서 충성스럽거나 보호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생활에서 안정감과 신뢰를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도 강아지는 충성심과 보호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꿈속의 강아지는 개인의 감정적 안정이나 신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꿈 해석서에서는 강아지가 꿈속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적 안정과 신뢰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 여성은 꿈속에서 강아지가 자신의 주위를 돌며 충성스럽게 따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관계에서 신뢰와 충성심을 느끼고 있거나 신뢰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강아지가 충성스럽게 행동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신뢰를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은 꿈속에서 강아지가 그를 보호하며 위협적인 상황에서 방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상황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거나 자신의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강아지가 보호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은 그가 자신의 안전과 안정성을 느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은 꿈속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친구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거나 이러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강아지와의 관계가 긍정적이었던 것은 그가 친구와의 유대감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 꿈은 꿈꾸는 사람의 충성심과 신뢰, 보호와 안전, 그리고 친구와 동반자의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상징성을 이해하고 문원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강아지 꿈은 꿈꾸는 사람의 감정상태와 관계의 문제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아지 꿈을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관계를 점검하고 안전과 신뢰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보는 꿈 꿈에서 강아지의 의미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존재입니다. 즉, 꿈에서 강아지가 나오는 꿈은 자신의 편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죽는 꿈 본인이 직접 키우는 강아지 애완동물은 본인과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죽음은 현실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즉, 강아지가 죽는 꿈은 본인이 새로운 인생에 접어들 기회를 얻게 됨을 뜻합니다. 강아지가 공중을 날아다니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꿈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된다는 의미 강아지가 나에게 말을 하는 꿈 자신의 의신에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사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가 남의 집에서 물건을 물고 들어오는 꿈 행지수가 생길 것을 의미하는 강아지 꿈의 몸입니다. 강아지가 다리를 져는 꿈 친구와의 사이가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강아지가 달을 보고 짖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귀한 손님이 오거나 아이가 생길 의미하는 강아지 꿈입니다. 강아지가 두 발로 걷는 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강아지가 뒤따라오자 예멸차게 쫓아버린 꿈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따돌리게 되거나 병상에서 헤어나게 된다. 강아지가 들어오는 꿈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의미 강아지가 무섭게 지저대서 집에 못 들어가는 꿈 들어가야 할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은 본인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것을 암시합니다. 강아지가 손을 물고 놔두지 않는 꿈 본인의 작품이나 능력을 인정받는 일이 생길 거라는 의미의 강아지 꿈입니다. 강아지가 재롱을 피우는 꿈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의미하는 꿈의 몸입니다. 강아지가 쫓아오는 꿈 현실에 부딪힌 힘든 문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잘 해결된다는 뜻 강아지끼리 교미하는 꿈 계약이 성립되거나 동업할 일이 생기게 되며 지금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될 거라는 의미의 길몽입니다. 강아지를 보는 꿈 본인을 지지해주는 존재가 생긴다는 의미의 강아지 꿈입니다. 강아지를 선물 받는 꿈 애완용계를 선물 받는 꿈은 주위 사람에게 선물을 받게 되거나 행운이 찾아온다는 뜻 강아지를 쓰다듬는 꿈 친구나 자식으로 인해 근심 걱정거리가 생길 것을 의미하던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다는 암시 강아지를 안아주는 꿈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좋은 일이 생김을 의미하는 강아지 꿈 강아지를 죽이는 꿈 남에게 은혜를 갚게 되거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될 길몽입니다. 강아지를 쫓아버리는 꿈 본인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떨쳐버리거나 환자는 병상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달리는 꿈 본인의 주변일이 좋아지고 잘 풀려나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가 고추를 물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일 가능성이 높고 큰 인물이 될 아기가 태어날 것을 의미하는 강아지 꿈입니다. 개가 냄새를 맡는 꿈 끙끙대며 냄새를 맡는 건 디방을 당하거나 헛소문에 의해 고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의 강아지 꿈입니다. 개가 땅을 파는 꿈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집안 단속을 하라는 의미의 강아지 꿈입니다. 개가 똥을 누는 꿈 재물운이 트여 재물이 생길 좋은 꿈입니다. 개가 본인을 막 따라오는 꿈 인간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며 지금의 관계들을 잘 유지하라는 뜻 개가 새끼를 닿는 꿈 본인의 일이 차근차근 풀릴 것을 의미하며 재물운이 생김 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꿈 개가 들판을 뛰어다니면 누구에게 공격을 받거나 시비가 생긴다는 의미이고 해질 무렵 개가 사방을 뛰어다니면 바쁘게 활동할 일이 생기며 대외적인 일을 하는 분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 개가 자신을 할는 꿈 논문이나 연주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대중에게 본인의 이름을 널리 알릴 일이 생김을 의미하거나 귀인을 만난다는 뜻 개가 죽는 꿈 본인이 새로운 인생에 접어들 기회를 얻게 됨을 뜻합니다. 개가 짓는 꿈 자신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 다툼이 생길 것을 의미 개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꿈 남의 일에 공연이 참견해서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 개똥을 밟는 꿈 본인이 감당할 만한 정도의 돈이 들어오게 되며 작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뜻 개랑 같이 놀아주는 꿈 주위 사람과 신뢰가 쌓이며 좋은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를 잡아먹는 꿈 새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하는 강아지 꿈입니다. 개에게 물리는 꿈 물려서 피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 다르며 피가 나면 경제력이 좋아지게 되고 피가 안 나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됨을 의미합니다. 믿던 친구에게 배신 등으로 당하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의미 개에게 물릴 뻔한 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됨을 뜻하며 공동기관 등의 일에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어 일이 안 풀리게 됨을 의미 개에게 밥을 주는 꿈 조상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 개에게서 도망을 치는 꿈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 검은 개가 나오는 꿈 건강상태가 안 좋아짐을 의미 검은 새끼 강아지가 나오는 꿈 검은 새끼 강아지가 나오게 되면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은색 개나 강아지가 보이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게 되거나 자기 손 아래 사람에 의해 피곤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고양이와 강아지가 함께 노는 꿈 고양이와 강아지가 함께 노는 꿈을 꾸게 되면 서로 껄끄러운 사람과 일을 하거나 만나게 된다. 군견이나 경찰견이 뛰어올라 하늘로 승천하는 꿈 승진하여 핵심적인 인물이 되거나 입학 합격 양선 자격증 취득 등을 의미하는 개꿈 뒤따라오는 강아지를 냉정하게 쫓아버리는 꿈 뒤따라오는 강아지를 냉정하게 쫓아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며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완쾌된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꿈 지금까지 고생했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의미의 강아지 꿈입니다. 방 안에 고양이와 강아지가 있는 것을 보는 꿈 표정이 몹시 살살해 보이는 어린애와 부침성 있고 다정스럽게 생긴 아이와의 동일 시이다. 비싼 애완견을 구입하는 꿈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을 암시의 수험생이나 시험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꿈 새 강아지 등의 귀여운 동물을 손으로 들거나 가까이 가서 쓰다듬는 꿈 배우자, 친척 때문에 속 썩고 불쾌해 불만이 쌓인다. 새끼 강아지가 죽는 꿈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멀리 떠나거나 죽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새끼 강아지에게 물리는 꿈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로 시험을 보는 분은 합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새끼 강아지가 자신의 손을 핥는 꿈 새끼 강아지가 자신의 손을 핥게 되면 귀인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인에 의하여 좋은 삶으로 전환한다는 암시 꿈 새끼 강아지를 안는 꿈 새끼 강아지를 안는 꿈은 주변 지인 또는 가까운 가족이 현재 힘든 일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끼 강아지에게 물리는 꿈 새끼 강아지에게 물리게 되면 자신이 조직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합격이 예견됩니다. 예쁜 강아지가 따라와 가슴에 꼭 안아주니 좋아하는 꿈 딸을 낳게 된다는 의미의 태몽입니다. 쥐가 강아지나 개와 어울려 노는 꿈 재물이나 변동 문제에 연관된 일로 출입할 일이 생기고 부부나 연인과의 사이에 무엇을 진지하게 의논할 사항이 있게 된다. 쥐가 강아지나 큰 개와 함께 있는 꿈 부부나 연인 사이에 진지하게 의논할 상황이 생길 거라는 의미 집 나갔던 강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꿈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다는 의미 행운 암시 큰 개를 잡으려고 도착하는 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부탁하여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되거나 노력한 만큼의 많은 재물이 들어올 것을 의미 키우던 개가 죽는 꿈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가나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재산이 충나게 된다는 뜻 하얀 새끼 강아지를 보는 꿈 하얀 새끼 강아지를 보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인기의 여성이 구게 되면 순수하고 착한 아이를 갖게 되는 태몽입니다. 흰 강아지 꿈 본인을 따르는 흰 강아지는 호감과 존경하는 마음 등의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거나 좋은 연인이 생기며 하는 일에 좋은 성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인기 여성이라면 착한 아이를 갖게 되는 태몽입니다.